물론 조선까지 따지게 되면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지만 나그네님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도 이제 간단하게 요약 드리고 그다음 여름 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방송은 배드민턴 검메달리스트인 안세영 선수 이 안세영 선수 폭탄 발언 때문에 이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하게 안세영 선수하고 배드민턴 회패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문제 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한 세 개 주제로 나눠서 방송을 내보냈는데 기대한 대로 예상한 대로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리네요. 이 안세영 사태를 보게 되면 이 경제학을 한 사람 눈에는 한국사회가 극대한 단합사회 일본말로 단고 영어로 콜루전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집단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익을 나누는 그런 특성이 굉장히 강한 사회입니다. 그런 특성이 굉장히 강한데 이번에는 특히 이제 그런 집단들 가운데서도 체육회는 훨씬 더 심할 겁니다. 선우배 그다음에 또 학연 이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참 없어지기가 힘들죠 한국사회가. 다른 사회들도 뭐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것이 우리와 타인을 나누고 우리끼리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강하지 않습니까요. 이제 안세영 씨가 지금 22살인데 얼마나 이제 엉어리진 게 많았으면 금메달 리스트 소감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야기했겠냐. 경솔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어떻게 다른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번 사태가 아마 대한체육회가 조사를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냥 해결되기가 힘들 겁니다. 그냥 체육회 인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끼리끼리 그냥 적당히 조사 보고서 내고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덮고 넘어갈 거고 그다음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체육회가 선거 때마다 좀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옛 시조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들 어떠 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힌 들 어떠하리 똑같은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거죠. 안세영 씨가 이제 22살이니까 선수 생명이 배드민턴은 특히 부상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좀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완전히 프로로 전향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좋고 한국 사회에서 큰 변화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제가 그렇게 보거든요. 오늘 그 문제 어제 방송이 세 주제 나가고 난 다음에 시청자들이 남긴 의견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또 안세영이 바른 후폭풍은 과거의 광우병 파동 지금의 이제 의로 사태 뭐 이런 거하고 다 몇이 같습니다. 그걸 다 일관되게 바라볼 수가 있고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주제 두 가지를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 문제가 지금 이제 현안 과제가 되어 있는데 뭐 이미 사면을 결정했다고 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뭐 다른 변경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김경수 드루킹 이제 댓글 사건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더라도 설득은 가능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한테 이런 이런 일 때문에 뭐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에도 역시 사심 정치적 득실을 따진 그런 사면 결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도 한번 오늘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sns가 이제 뇌구조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뇌구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노년에도 좀 유연한 편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하고 달리 특정 정보를 계속 노출을 시키게 되면 뇌구조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죠. 오늘 한 분은 외국인인데 책을 쓰시고 다른 한 분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님이 평소에 갖고 있는 그런 sns에 대한 sns와 뇌구조의 변경과 관련해서 대단히 귀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합해서 오늘 이 sns 중독으로부터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이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 문제도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의 대학병원에 계시는 응급실 내 의사분께서 현재 지금 의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대단히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도 정리 정돈을 해드리는데 특히 코로나 확산 속도가 언론이 보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노력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지금 의과대학생들의 복귀가 거의 불가능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년도에 올해 휴학을 내신 3천 명의 의과대학생들 그리고 내년에 입학하는 3천 명 그리고 정원된 1,500명이 함께 수업을 받는 전대 미문의 7,500명 정도가 수업을 함께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몇 년간 이어져야 되니까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 문제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료사태가 결국 불거지게 된 것은 필수 의료가의 인력수가 계속 부족한 그런 문제가 큰 요인이었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낮은 숙가 문제가 중심적인 주제고 이번에 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면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원가 보존률 그러니까 현장에서 100원을 쓰게 되면 몇 원 정도를 건강보험으로 이렇게 보충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가지고 오늘 발표했는 특히 그중에 인상적인 부분이 산부인과의 원가 보존률이 61%네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아주 예외적인 몇 가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원가 이하니까 그 원가 보존률을 신평원에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했지만 좀 과대평가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진로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것을 이제 숫자로 오늘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